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천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민의힘은 인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서 설정했다며 지역정치권이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의대 설치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